저도 오늘 체험 연주를 했는데요, 잘 안되는 곡이지만 오늘 잘 손을 뗐습니다. 다음 곡은 뭘... 다음 곡은 추억의 사안을 해볼까요? 추억의 사안을 해볼까요? 추억의 사안을 해볼까요? 추억의 사안을 해볼까요? 다음 곡은... 우리 또 송지 선생님들 모임을 하면 사회를 참 잘 봐요. 오늘 이렇게 좀 정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경을 끼고 못할 게 있어요, 누구든지 잘 모르겠죠? 안경 장난 한 번도 어머나 보여줍니다. 우리 송기 선생님은 저 노원구에 계시죠. 서골에 계신데 우리 아쿠지온 우리 정모 모임을 하면 우리 송기 선생님이 그때는 모자를 중절몰을 쓰고 왔는데 머리가 많이 붙었어요. 항상 중절몰을 쓰고 왔습니다. 그래서 잘 모르시고 오늘은 잘 보셨죠. 항상 그 진행을 하고 사회를 봤는데 오늘 사회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. 무슨 부분을 할까요? 네, 초기 사효. 초기 사효. P는 D- 맞습니다. 초기 사효. 아쿠지온 연장선 타봐야죠. 아쿠지온 연장설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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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